요즘에는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무슨 민족 타령이냐 마치 자기는 세계화가 다 돼서 어떤 나라에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처럼 말할 때마다 영어를 섞어 말하고 그 다음에 애국애족을 얘기하면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백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민족 정신의 소중함을 망각한 표현입니까 여러분들 청소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나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군대도 안 가 안보 걱정도 안 해 영어도 공짜로 해 그럼 댓글이 맞아 맞아 무수히 붙습니다 뭐하러 일본에서 독립했냐 일본 가보니까 깨끗하고 좋더라 뭐 나는 왜 독립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무서운 글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민족 정신의 소중함은 해외 동포들이 더 절감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 동포 강연을 갔을 때 어떤 분이 한 얘기입니다 아들이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중국 친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국 친구는 아무런 악의가 없이 너희 나라 원래 늘 우리 식민지였어 제후국이었어 얘기했는데 멍 녀석아 하고 이제 박차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서 원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짤러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만요 그것이 더 저는 무섭던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박사님 같으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중국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일감으로 떠오르는 것이 야 너희 중국을 뭐라고 하냐 진화라고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짓자냐 이게 가지 짓자입니다 본사 지사 할 때 짓자입니다 너희는 옛날 상고사일 때 너희가 본 줄기였던 적이 없다 저 같으면 그렇게 받아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쓴역고 사람마다 다 답이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은 항상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동포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배달족이 지금 8천만을 넘습니다 거의 1억 명이에요 민족 정신은 1억 명에 이르는 전 세계 배달 민족이 생존하는 최소 요건입니다 이제 세계화 아래 조국이란 말도 안 써 민족이란 말도 안 써 어쩌자는 겁니까 정체성을 잃고 글로벌 물결에 휩쓸리면 유랑민족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뺏기게 되겠죠 우리가 오늘날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를 가지고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하며 사대주의에 찌들어 사는 가장 못난 후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셨겠지만 주욕도 우리 것입니다 다 우리 동의족의 역사고 중국의 사망오제시대 그 다음에 하상주 그것까지가 다 동의족이 지배했던 역사였습니다 혹자는 공자도 모른다 진시황도 모른다 거기도 동의족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저는 뭐 그것까지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공부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욕이 우리 동의족 것이 돼야 우리 정욕도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못난 후손에서 누구보다도 탈출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